앞으로 내가 1년 뒤에 죽을 건데 나한테 남은 시간이 1년밖에 없는데 뭐 하고 싶은 거나 보고 싶은 거 1년은 너무 길고 남의 신성 정보를 지들못대로 남편은 어디다 기 잘 찍고 저딴 것도 동생이라고 나 현우 아저씨한테 까였거든 이 나라에서 못 살아 헐 뭐야 이게 검찰청까지 가시죠 저도 장래꿈 쟤 놀 맞지?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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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허팝이 왜 자랑해? 신나가 신나가 쟤가 뭔데? 쟤가 먼저 여기 와가지고 자라고 했어 손잡고 지를까? 재수없어 재수없어 제가